타코마 랄슨 현대의 크리스 류입니다. 힘이 좋은 투싼, 연비 최고 베스트셀러 엘란트라, 스포츠카 블라스터까지 랄슨 현대에서 구입하세요. 이제 랄슨 현대에서 스마트한 현대자동차를 만나십시오. 타코마 I5, 엑싯 129, 편리한 곳에서 예약 없이 오셔도 신속한 애프터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Come see us today, 랄슨 현대, home of the price match guarantee. 퓨즈 사운드 전역에 심각한 지진 피해 예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서북미 해안에 규모 9.0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시애틀 일부 지역의 건물들이 붕괴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새로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는 향후 50년 내에 초대형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40%라는 기존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나온 것입니다. 최근 캐나다의 한 대학이 내놓은 새로운 보고서는 이전보다 더 강력한 초대형 지진이 다가오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애틀 지진 전문가인 존 비데일 박사는 보고서에서 언급된 지진은 평균적인 위험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서북미의 규모 9.0의 지진이 발생한 지 300년이 지난 시점이어서 이번 보고서의 내용이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비데일 박사는 퓨즈 사운드 전역에 걸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캐나다 벤쿠버 아일랜드에서 캘리포니아 케이프 맨도 신호에 이르는 전해안에 걸쳐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